여러분의 가장 만나고 싶어하는 전략과 또 지금 현재 가장 듣고 싶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는 섹터톡 시간입니다. 오늘 나와서 이야기해 주시는 분 어떤 분이신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이나무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네, 화면에서 단장님 종종 뵙는데 식물로 뵙는 건 꽤 됐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이나무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정말로 많은 경험을 하셨던 분으로 뛰어질 때 국내 삼성권의 리서스 센터랑도 하셨고 메릴린치에서 또 한국 대표도 하셨고 또 제 기억으로는 싱가포르에 와서 해치펀드도 한 번 하셨던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용기를 내서 한 20년 전쯤 한 번 제가 해치펀드를 만들어서 안 했습니다. 네, 사이드, 바이사이드 다 하셨고 네, 네. 또 지금은 뭐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또 학생들을 가르치시니까 네, 네.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시장에 대해서 이론적인 부분하고 또 실무적인 부분들을 다 경험하신 분이라서 우리 시청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충분히 잘 전달해 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이 작년에 무지하게 좋았고, 그렇죠? 그렇죠. 올해는 뭐 1년, 지금까지는 영 재미가 없잖아요, 시장이에요. 네, 네. 또 9월달, 8월달에는 또 시장에 한 번 출렁출렁하고 내려앉기도 했는데요. 이 교수님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름에, 학교에 있으면 좋은 게 이제 방학이 여름하고 겨울방학이 두 달이 넘으니까 이제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제가 이제 학교 간 지 한 5년 됐는데 그래서 이제 여름에 한 두 달 정도 미국에 갔었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갔고 그래서 실리콘밸리에 줄어 있었는데 이제 저희 첫째가 그 근처에서 일을 해서요. 그런데 제가 한 20년, 30년 다녀본 중에 미국이 이렇게 진짜 최근에 다이나믹하구나. 기업하고 산업들 보니까 그래서 미국이 그동안 주가 오른 게 진짜 되게 펀디멘터리 뒷받침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지만 또 이제 좀 걱정이 되던 부분은 그 8월 제가 이제 중순에 귀국을 했는데 주가가 조정을 1년 동안 거의 한 번도 5% 이상 빠진 적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장님도 뭐 실제 운영을 오래 하셨지만 뭐 너무 이제 모든 게 다 좋으면 그 자체가 항상 리스크여서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부터 조금 주가가 조정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뭐 어느 정도 조정을 받긴 했지만 제가 생각했던 건 틀리게 가는 거는 저는 미국 주가가 조정을 더 많이 받을 줄 알았는데 한국 주가가 더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한국 주가는 고점 대비 한 10% 조금 이상 빠졌고 최근에 하루 이틀은 반등하지만 미국은 한 5% 빠졌다가 거의 다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 모멘텀이 조금 꺾인다는 측면에서는 이제 생각한 것처럼 가지만 이게 미국 주가가 참 강하구나 그런 생각이 다시 들고 한국은 이제 주가가 한 10% 이상 어떻게 보면 이제 10% 이상 빠지면 뭐 조정이라는 저희가 표현도 좀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의미를 좀 단계적으로는 조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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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여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전 세계가 스태큘레이션으로 간다면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한국이 이제 경기에 조금 되게 민감한 그런 경제 체질, 산업 구조를 갖고 있으니까 조금 더 매를 많이 맞은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정치적인 의도는 아니지만 그런데 시기적으로 조금 예민할 때 이제 정부가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플랫폼 기업들을 좀 규제를 하니까 이제 시가총액의 그 회사들이 한 70조가 넘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결합돼서 한국 주가가 좀 더 많이 빠진 게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과거에 뭐 이제 리서치 하실 때 외국계 증권사에도 계셨고 또 삼성증권에서도 해외 세일즈 쪽 뭐 많이 다니셨고 그래서 외국인들의 뭐 투자 성향 한국에 투자하는 또 투자 심리 또 본인 직접 싱가포르에서 해치폰을 아셨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상대적으로 많이 이해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 시장에 빠진 뭐 펀더멘탈한 요인들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펀더멘탈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거든요. 기업들의 영업이 부자하게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렇죠. 뭐 매크로적인 측면에서도 나쁘지 않고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수급이 되게 안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한 축은 기관 투자가고 최근 들어서는 최근 들어서가 아니라 작년부터 올해까지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 어떻게 보십니까? 왜 도대체 외국인들은 한국 주식을 이렇게 팝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제 그걸 보면 좀 작게 그림을 그려보면 한국하고 대만을 항상 많이 비교하죠.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에서 대만을 우습게 보는 나라는 저희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대만이 엄청나게 좋은 회사도 많고 그렇죠. 주주 친화적이고 되게. TSMC라는 이제 뭐 진짜 월등한 회사가 최근에 더 발전을 했죠. 그래서 대만이 한국보다 펀드멘털이 좀 더 좋지 않나. 그런 측면에 있어서 수급에서 저희가 좀 분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랑 TSMC도 상반기 만일 때 시총이 비슷했습니다. 500조 원을 같이 넘나들었는데 삼성전자는 이제 조종을 더 받아서 500조 원 밑으로 미끄러지고 TSMC는 지난주에 실적이 발표됐는데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매출 총액률을 우리 50% 이상으로 갈 수 있다. 그런 발표를 했죠. 그래서 TSMC 시카총은 달 하나가 지금 650조 원이 넘었습니다. 한 200조 원 가까이 차이가 나서. 그런 이제 뭐 두 개 비슷한 국가 아니면 IT 중심의 국가를 놓고 보면 그렇고. 그러니까 아시아 내에서도 한국의 입지가 조금 좀 좁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10년 20년 전만 해도 한국이 특히 이제 중국이 개방을 하기 전에는 아시아에서 가장 큰 시장이었고. 그렇죠. 결국 중국이 열면서 중국 시장이 올라와도 한국 시장이 메이저 시장이었는데. 지금 MSCI 이머징 마켓 지수를 보면 중국이 35% 대만이 15% 한국이 13%니까 이제 비중이 많이 상대적으로 위축됐고. 그런데 인도가 또 밑에서 올라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업들을 봐도 삼성전자가 전에는 압도적으로 이머징 마켓에서 큰 회사였는데 지금은 한 3, 4위쯤 되거든요. TSMC 뭐 중국 기업들 알리바바나 뭐 이런 데. 그래서 조금 위상이 떨어진 게 여러 가지 수급 측면에 있어서 나타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이머징 마켓에 대해서 투자가들이 다시 계속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사이클은 뭐 잘 아시겠지만. 옛날에 이제 자금 배분해 주시고 뭐 그런 입장에서 잘 아시겠지만 이머징 마켓이 선진국 대비 저평가 돼 있어서 이게 성장만 좀 된다면 매력적이라고 그래서 그 저평가율이 한 40%까지 최근에 확대됐다고 그런 기사를 봤는데. 이제 그동안 보면 지속적으로 뭐 경제 성장 아니면 기업 이익. 정치적인 리더십.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로 많이 망가지면서 아직 정고점을 경제 규모나 여러 가지 모멘텀에 있어서 도달을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을 못한 후진 국가들도 많죠. 이제 그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금리가 어차피 조금씩 올라갈 텐데 이머징 마켓. 이제 분리하고 그런 면에 있어서 조금 그러니까 저희가 속해 있는 그런 그림이 운동장이 꼭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대개. 그래서 조금 뭐 한국이 항상 유동성이 풍부하니까 팔기가 항상 좋은 시장이어서 항상 문매를 맞으면 먼저 맞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주가가 반등할 때는 또 이제 급격하게 반등하고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좀 그런 맥락에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선진국하고 이머징하고 비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통화 정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뭐 테이프링 얘기도 있고 금리 인상 이야기도 있고 하니까 상대적으로 이머징이 쳐지는데 또 이머징 내에서도 보면 위상이 한국이 점점 더 작아지고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외국인들한테는 조금 더 매력적이지 매력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장이 뭐 강세장일 때는 거버넌스가 별로 큰 이슈가 안 되는데요. 성장을 주로 보니까 그런데 장이 안 좋고 조정해 받을 때는 거버넌스가 조금이라도 안 좋으면 그게 항상 트집을 잡히는 이유가 돼서 그런데 기업의 지배구조 네, 지배구조. 그래서 뭐 원래 한국이 거버넌스가 좋은 나라는 아니지만 그냥 이렇게 좀 우호적이지 않게 외국 투자가들이 보는 거고 꼭 기업이 자회사를 띄어서 분할해서 상장하는 게 무조건 항상 문매를 맞을 건 아니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경제적인 타당성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그거에 대해서 문매를 떼는 분들은 또 기업을 안 다녀보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기업은 또 이유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아여간 그거에 대해서 경영진이나 아니면 그룹 최고 총수들이 진짜 나서서 적극적으로 주가에 대해서 설득을 안 하니까 이제 무슨 사고가 나면 미국은 GM CEO가 매일 나와서 얘기하고 그런데 한국은 뭐 CEO나 그룹 총수들이 별로 그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아서 이제 그런 것도 도움은 전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배구조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상대적으로 좀 여유가 있지 않느냐.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런 것들을 다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밸류에이션은 굉장히 싼 거 아닌가요? 그렇죠. 제가 최근에 어디 기사 같은 자료를 보니까 포워드로, 포워드로 해서 우리나라 PR이 한 10배? 11배 이렇게 된다는데 그러면 상대적으로 미국은 20배가 넘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머징 평균보다도 낮아요. 그렇게까지 취급받을 날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인 퍼 수준을 놓고 볼 수 있지만 이제 사이클이 지금 어디에 와 있냐에 따라서 경기 사이클이요? 네, 그래서 이제 경기가 이제 꺾이고 올해 하반기 내년에 이제 둔화가 된다고 보이면 한 사이클이 좀 꺾이는 거지만 큰 사이클은 아니지만 그러면 이제 밸류에이션이 높을 이유는 없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올해 상반기에 화제였던 HMM. 최근에 아주 뭐. 네, 핫해서 저도 좀 들여다보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 좀 더 큰 대만의 에버그린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해운사 중에 가장 큰 머스크를 들여다봤는데 3개 회사가 한국, 대만, 덴마크에 있는 시가총액이 이제 뭐 HMM은 한 10조를 좀 넘고 주가가 최근에 뭐 한 40% 조정을 받았죠. 양미, 그러니까 양미가 아니라 에버그린은 거의 한 50% 이상 빠졌습니다. 주가 많이 빠지고. 머스크도 뭐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는데 우연치 않게 세 회사가 각기 다른 나라에 있는데 한국, 대만, 덴마크인데 퍼가 다 3배입니다. 그게 이제 그런데도 주가가 안 오른다는 거는 지금 뭐 공급망 문제 많이 얘기하지만 해운사이클이 이제 꺾이는 게 아니냐. 더 좋은 건 더 주어질 수는 없다는 걸 반영하는 것 같기도 해서 저도 그래서 최근에 보면 HMM 그런 회사를 유심히 봅니다. 너무 많이 빠져서. 그렇죠. 그런데 퍼는 3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좀 과거에도 퍼가 3배 정도 된 적은 없는데 없죠. 그러니까 이익이 워낙 많이 나는데 사이클에 대해서 좀 증시가 약간 불안해하는 그런 한 면. 어떻게 보면 시장의 한 면을 되게 나타내는 것 같아서 재미있더라고요. 과거보다 더 이익이 워낙 더 폭증을 했으니까. 시장이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거에 이제 우리 이 교수님이나 제가 현업에서 펀드메이저 할 때 이럴 때 보면 사실은 액티브 펀드의 역할이 꽤 많았거든요. 그렇죠. 액티브 펀드들은 늘 밸류에이션을 하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HMM이 퍼가 3배다. 그리고 지금 사이클은 고점에 있다. 아무리 그래도 그건 싸다 이렇게 생각해서 밸류 인베스팅을 하는데 지금은 크게 보면 이런 액티브들의 영향력이 줄어든 것 같고. 맞습니다. 반면에 이제 패시브 영향력이 훨씬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ETF도 마찬가지고. 맞습니다. 인덱스 펀드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모든 자금들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기관화되잖아요. 그럼 저도 이제 연금에서 시약을 했지만 무슨 큰 연금들이 종목을 분석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냥 자산 배분을 하니까 선진국이 좋지. 그럼 선진국 가고 미국이 더 좋잖아. 그럼 미국 오베이트라고. 맞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별로 안 좋으니까 이머징을 줄여야 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우리나라 주가가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어떻게 보면 전 세계의 성장을 견인했지만 이머징 마켓 하면 중국이 가장 먼저 떠오르고 그렇죠. 한국은 IT 제조의 강자 그런데 중국이 주가가 많이 빠졌다고 그러지만 실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전혀 예측을 못하니까 정치체가 사실은 그렇죠. 정부조의 간섭이 어차피 당분간 계속 될 테니까 주가를 평가하기가 과연 이게 많이 빠졌다고 저렴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그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대편에 있는 미국 사람들은 더 그렇겠죠. 서양 사람들은. 이제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좀 이해는 가죠. 맞습니다. 예. 그 얘기 나오신 대로 이제 뭐 삼성전자 이야기도 나왔고 또 아까 뭐 플랫폼 기업들 얘기도 나왔는데 네. 네.